조정석 씨랑 연애하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그런 거 알 때 오빠랑 부모님 반응은 어땠어요? 저희가 친한 친구처럼 오래 지냈어가지고 저희 가족들도 같이 많이 만났었거든요. 제 주변 분들은 다 저희 가족들이랑 더 친해요. 다 재밌으셔가지고 제가 없이도 만나서 막 놀고 자리하시고 이러는데 그래서 남편도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서 좀 놀렸어요, 오히려. 약간 올리리 꼴리리 이런 느낌으로. 아, 가족들이? 네, 네. 아, 저 그냥 워낙 친하게 다들 이렇게 오랫동안 지냈으니까. 네, 네. 진짜, 진짜 이러면서 막 놀리시면서. 저희 사투리를 쓰시니까 오빠가 저희 친오빠는 쇼킹한디? 말라고. 쇼킹한디? 쇼킹하다잉? 막. 그렇지. 완전 계속 웃고 놀랐던 것 같아요. 시대분들한테 어떤 질문을 받았어요? 처음 뵀을 때는 어떤. 처음 뵀을 때? 오빠 큰 형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에 많이 남는 건데. 저를 직접 보시고 화면보다는 실물이 많이 안 무섭게 생겼다고. 안 무섭게. 안 무섭게. 주시부모님이 아까 리얼마의 에브리띵 좀 불러보려 이런 거 시켜요? 아니, 그러시지는 않는데 노래방 간 적도 있기는 한데 다들 노래 잘하시고 흥이 많으셔서 저희 시댁도 그렇고 친정도 그렇고 오히려 제가 마이크 잡을 시간이 없어요. 이야. 아이들이 많으신 것 같다.